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25일날 공수솔밭 갯바위 합궁치를 나온다 해서 소문을 듣고 글러 가봤습니다. 제가 낚싯때는 들고 가지를 않았습니다. 사람들 낚시는 한 30명 정도 갯바위에 그렇게 많이 있더라구요. 그래서 한사람 합궁치 올리는 것을 보고 사진을 좀 찍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질문에 인터넷 올릴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. 그래 인터넷 올려 보겠습니다. 그래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사진 찍지 마세요. 나는 여러분들께 조항을 한번 올려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기쁜 소식을 남겨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못찍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올라오는 것도 저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. 한번 딱 기분이 영 안 좋더라구요. 여러분들 그 점에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갯바위에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놨게 있습니다. 그 합궁치 나오는 포인트 마당 제가 사진을 좀 찍어놨습니다. 사진을 사진만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한번 올려 볼까 합니다. 그 사진은 동영상 별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